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볼 게임은 AK 솔로트라는 신작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 데모 버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더 건전이나 뱀서류나 프로텟도 약간 다 섞어 짬뽕한 느낌이고요. 데모 버전인데 벌써 한국어가 있는 거면은 각 게임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9월 15일 날 출시한다는데 재미있으면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퀄리티 좋은 도트 그래픽이고 그럼 한번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렛츠고드위! 게임 스타트 플레이 어허? 아크솔로트 이 액체한 삶안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생겨낸 삶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그들만 잔을 만족한 흙으로 되어 있는 물건을 풍성하는 건 쉽지 않게 잘 지내줍니다 하지만, 제 결루는 제 시각은 또한 상태될 수 있습니다 뭐지? 이 액셜 옻을때보여 이런 액셜 옻을 잃어버렸던 그 일을 지내줍니다 조금 시간에 생각하며 어? 친구보다 중요한 거냐고 그러니까 친구가 잡혀가서 화난 게 아니라 배고파서 화난 거지? 어? AK-47 쏘고 총알이 있네 이거 총알은 뭐하는데? 어? 퀄리티 좋은데? 장전 R로 하고 장전 좀 많이 길어요 스페이스바가 이제 대시고 올라가보자 얘네 동족포식 한다고? 쉣 근데 AHP는 안나오는데 아 약간 스테이지 지나가는 식으로 한 느낌인가보다 뭐야 이거 칼라스 총알이 하나 생겼어 휠 로 바꿀 수 있고 어? 얘는 저격총인가 본데? 이 왼쪽 위에가 체력인가? 뭐야 대화 안녕? 배고파서 화난 친구들 큐를 길게 누르면 간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 심지어 치료도 해준다고 분명 나무 표지판 보다는 맛도 좋을거야 헤헤 고마워 아 이렇게 어 풀필 됐다 아 좋습니다 피해복 스킬이 있네요 있지 그냥 여기 있는건 어때? 건너편에 오리가 있으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물을 건너갈 생각은 마 그랬다간 오리가 겁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게임 있었는데 아 블릭 덕이었나? 블릭트 덕이었나? 컷! 뭐야 어어 아 폭탄은 닿으면 폭발하는거구나 블레이징 백 어 그거였나? 옛날 제가 거의 1년전에 했던거 같은데 까빈 까빈 번역 카빈이 아냐 까빈? 하하 아 요런 연사소초 별로 한번 가볼게요 무기는 충분하니까 사사사사사 뭐죠? 어 능력을 주네 저기 가까이 오면 감전시킵니다 주는 피해 10% 증가 데미지지 이런 게임은 무조건 데미지야 나이스 왼쪽 아래에 추가됐네 이것들은 자원인듯? 야 게임 벌써 퀄리티 좋다 왜 그랬어? 니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둘 순 없어 정지 표지판을 보여줄 수 밖에 없겠네 어? 얘? 어 뭐야 보스였어? 너 이 자식 한패였구나 컷! 어 뭐야 아 카멜레온이야? 와 다이아 다이아 9개 받았다 요런 느낌이구만 어허? 마을이라 마을이라 정크캣 응 너였구나 부품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나한테 보석을 주면 무기를 일부 넘겨주겠어 하지만 착각은 하지마 난 널 안 좋아하니까 예? 우리 종족이 좀 쓰레기 종족인가봐 사람들이 다 별로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네 아까 표지판도 오리 걱정하고 다이아로 사는거야? 이걸 사야 엑슬로틀 무겁고 파괴적입니다 저희도 알고 있으니 이런 개그 좀 그만하세요 예? 무슨 개그? 무슨 개그를 했어? 무겁고 파괴적입니다 파괴적입니다 미국감성인가? 세발의 탕환을 한번에 발사하는 총입니다 불법 아니고 소법입니다 유해곤총 보통총보단 늘지만 기관단총치고는 정확도가 좋습니다 이런 느낌 무기 이름? 엑슬로틀? 그게 드립이야? 거기 난 도우야 내게 보석을 주면 아이템을 잠금해제해줄 수 있어 어? 좋습니다 잠금해제해야지 너무 맛있어서 생명력이 2증가합니다 적에게서 추가 도라티디토를 얻습니다 일석이조라는게 이런것일까요? 무기상자에서 한 개를 추가로 획득합니다 음uria 나쁘지 않구만 또 없나? 얘 둘이 끝인데 무기 아예 아아 어? 어? 무기가 몇 개 있네? 지금 내가 낀 게 이거고 여기서 시작인가 보다 근접 무기도 있고 레이저도 있고 레이저 딱 봐도 좋아 보이는데? 일단 기본 무기로 가자 기본 무기도 아직 제대로 안 써봐서 총먹으면 안 쓸 것 같긴 한데 무기 이거 해금해야 됐나? 무기도? 소법 유해군총 소법 하나 가자 부메 품절 어? 총 왜 안 줘? 아 저거 해금인가 보다 들어가 볼게요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컷 그렇지 싹 다 먹어주고 쏘드오프 뭐지? 아 산탄총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우와 아 자원도 챙겨가야 되나 보네 내가 이걸로 나중에 뭐하나 보다 삼각형 모양?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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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음식이 있고 우파루파 뭐지? 여기로 와보자 뭐야? 코기 알을 잠금해제했습니다 좋습니다 알도 있네 이 아울리트리 어떻게 잘할거라고 생각해? 백동령이라던가? 뭐 그런게 될까? 어쩌면 아울로 질라가 될지도? 어? 총을 다 써가지고 나중에 뭐 키우는건가본데 아아 총으로 갈걸 싹 다 쏴주고 어어어어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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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뭐야 얘도 총 그냥 무기주네? 근데 근접무기도 사용횟수 제한이네 쟤 눈알 초롱초롱한거 봐라 와라 컷! 컷! 근접은 데미지가 세네요 컷! 장전하고 컷! 컷! 그렇지 전투광인가보다 아우 쉣! 죽어 죽어! 죽어! 야바야바야바야바 그렇지 싹싹 컷 그렇지 세 번 웨이브 세 번 끈적해져서 지나간 자리에 끈끈을 남깁니다 무조건 데미지지 먹어주고 별 가자 능력 먹으러 가자 싹 다 죽여주고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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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센데 피가 한 칸인데 뭐야 이거 데미지 않는 아까비 이런 느낌 1-8까지 있네 한층당 7번 전투 다시 아 구하면은 저거 뭐냐 잠깐만 얘 뭐야 새로운 아 잠깐 물 한 잔 좀 새로운 아울리트 알이네 잘 돌보도록 해 난 닭이라 그 알 옆에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책임감이 들어 괜찮겠지 괜찮겠지 얘 이거 뭐지 좋아 캐릭터인가 뭐야 쓰라듬기 돌보기 돌보기 싸대기 아이씨 토닥토닥 해서 소화 잘되게 한 거야? 오케이 어 자네 오케이 이런 느낌 아 트름이 트름 들었네 세 마리 키울 수 있나? 네 마리 키울 수 있나? 어 뭐야 이 동물들은 관심을 받으면 행복해야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며 슬퍼할테고 슬픈 녀석들은 성장할 수 없어 나중에 데려갈 수 있나 보다 패치 퀘스트처럼 감사합니다 아 도감 아 도감이 아 펫인가 보다 그쵸 생명력이랑 방어력 속도 있네 여러 마리 있는데 거의 백 몇 마리야 이게 대체 엄청 많은가 본데 펫 아니면 캐릭터 같다 다이아 7개 해금할 거 있나? 해금할 거 없구 도넛 뭐가 들었는지 알려면 사야 합니다 던지면 폭발합니다 도넛 해금하자 오? 나이스 총을 얻었다 굿 이번엔 다른 무기 가볼까? 레이저 가보자 이런 느낌 싹싹싹싹싹싹싹 어? 어 약한데? 많이 약한데? 자원 먹어주고 나뭇잎도 먹어주고 나뭇잎이 좀 기이한 것 같다 칼라스 칼라스 저격초 삼각형을 가자 어? 그렇지 아 전투 끝나면 위로 올라가도 되나보네 별 능력 얻어야 돼 패시브 능력을 얻어주고요 사사사 우와 삭 배미 쎄 이게 날려주고 컷 쓴 아니고 컷 사거리야 기조수 좋다 이거 끈끈이 오렌지 주스 방어막을 1 획득하지만 방어막에 설탕청과 물 아 나 여태 다 버터나이프만 들었는데 근데 얘가 무조건 좋아보이긴 하는데 한번 리롤하자 그렇게 맛있지는 않지만 생명력이 1위 증가합니다 무언가가 들을 수 있을수도 있다 끈끈이 먹자 끈끈이 뭐지? 아 이렇게 상대 느리게 한다고? 음식은 피해복이겠지? 물음표 가자 사사사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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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두기 써주고 아 아 아까비 아 아 이거 전투방이다 군두기 써주고 어 게임 재밌다 군두기 써주고 아 군두기 써주고 어 아 군두기 써주고 아..이거야? 맛이 없는데? 주전자 뭐지? 한번 가볼까? 어? 뭐야..차 마시기 아..피해 뭐..아.. 잠깐만 이거 오줌.. 오.. 뭐야 이거 오줌 싸는거야? 색깔도 좀 그렇게 하네.. 어어어..이런거 부시면..아.. 이런거 부시면 뭐가 있구나.. 아..무기 가자.. 무기 좋은거 얻자.. 해겸한거 몇개 있으니까.. 아아아아.. 와..잠깐만.. 이걸 맞아? 컷! 더있어? 파란색 상자가 제일 좋은데? 가타나..좋습니다.. 아 근데 총을 하나밖에 못 뜨네? 저격총이 더 나을것 같다.. 사거리 따지면.. 데미지도 세고.. 나이스컷.. 아..아..아..굴렀잖아.. 아니 이게.. 저기요.. 나이스컷.. 아..아.. 뿅뿅.. 없을뿅.. 피해보.. 오마이.. 피해보.. 피해죽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잠깐만.. 따.. 어 레이저가 이게 사거리는 긴데 벤지가 많이 약하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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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 웨이브 두 갠데 이게 맛없네 이건 뭐지? 여기 한번 가보자 라고 하기 전에 무기 한번더 무기 좋은거 먹어야 할 듯 사사사사사사 아 잠깐만 잠깐만 설마 저거 저 무기인가? 얘 무기 좋은거 쓰고있다? 사거리는 진짜 긴네 아아 와 이거 아니 공속이 너무 빠른데? 야야야 야 야 어 게임 은근 난이도 있는데? 피하고 으악 아 제발 장전 나이스 사사사 자 천천히 얘는 멀리서 보셨으면 피회복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총알은 맞네 피회복 꽉 안찼네 뿅뿅이 뭐지? 150발 어어 좋다 연사소총 좋다 보스야? 아 나 피회복 한번 하고 갔으면 더 좋을텐데 오케이 오케이 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야? 저기요 연못 직개발 코스형 꼬집기 금지 아 코스형 꼬집기 금지 어어어어 오케이 어렵진 않아 피해보 그렇지 됐어 요런 느낌? 할만한데? 사사사사사 지금이야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내 구속이 원툴이고 1탄 보스가 쉽네 어어 뭐야 피 안타라? 어 총 졌다 뭐야 총이다 소퍼 나이스 파란색 총 이걸로 부시라고? 아 이걸로 때려서 부셔야 되구나 무적 시간이네 사명발 싹 오우 쉣 아 어우 쉣 깼고 죽어 컷 나이스 1탄 보스 1탄 보스 끌려 소퍼업에다가 소퍼업 세핑으로 어 아 같은 무기는 총알이 충전되는 방식이네 보통가봐 유물 하나 아 좋습니다 자원을 주네요 2탄으로 3탄 보습 아 설마 아 이렇게 악설노트 예 데모 버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9월 2주차 때 그 뭐 스팀 엑스박스 다 스위치 다 그 하는데 출시하는데 나오면 사야겠다 재밌는데 게임? 잘 만들었다 그럼 재밌었고 재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유사 만날 킬링다 재밌었다 그럼 앙 유발 짧네 어 뭐야 한번 확인만 해볼까? 이 동물들은 관심을 받으면 행복해야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슬퍼할테고 슬픈 녀석들은 성장할 수 없어 아니야 슬퍼도 그 슬픔을 딛고 성장할 수 있는거야 이 양반 얘네 캐릭터인가 본데? 돌보기 돌보기 트름 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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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름 개 웃기네 아 씻겨야돼? 진짜 별걸 다하네 별걸 다해 어 하트 꽉 찼어 뭐야 뭐야 어? 설마 얘를 먹는건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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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은 오직 먹을건만 생각하잖아? 강력한 성체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요... 아... 먹는게 아니라 요리해주라고? 뭐? 뭐?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진 말고 널 먹으면 딱이긴 한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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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또 저걸 내가 요리해서 먹는건줄 알았네 하하 아 이래서 재료가 필요하네 먹으면 아울로트 클래스를 얻습니다 하하 생선요리는 아직 없네 아 아 디저트 멸치주스 멸치주스 하나 만들어볼까? 먹으면 취소기술을 얻습니다 취소기술을 얻어야 돼? 친구야 이거 먹어볼래? 어? 뭐야 좋지 아 아 캐릭터 맞네 조사 잠깐 원래는 간식 있고 이건데 아 와 잠깐만 취소기술 기술버튼을 누르면 적타난을 모두 파괴합니다 야 이거 캐릭터 내가 원하는대로 능력을 줄 수 있어? 원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네 어 이거는 좀 색다른데? 색다른데? 이런 느낌? 새로운 캐릭터를 한 번만 더 해볼까? 아울로트 성체가 전투에 나갈 준비가 됐군 성체 중 하나의 위치를 잘 교체해서 야생에 풀어주면 돼 각자 특징이 다르니까 새로운 콤보를 잘 살펴봐 어 예 알겠습니다 한판만 한판 더 합시다 근접쪽으로 가자 Mercator 능력 지렁이 해금화자 보케 우리 소 realised 1층은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으니까 보기가 데미져 쎄네 근접이 나오자마... 아아... 잠깐만 속이 있으면 속이 쏴야겠다 사 그 대신 카타나 나오면 카타나로 바뀌지 컷 그렇지 이리로 와 어... 근접 많이 쎄네 아아... 근접이 총알을 없앨 수 있구나 아 이러면 근접한테 메리트가 생기네 난 근접을 왜 쓰지라 생각했어 근데 이러면 또 메리트 있네 나이스 컷 어 이러면 좋은데? 만약 공속 빠른 근접이 있으면 버터나이프 굿 음식이랑 여기? 아 얘... 얘 스킬도 한번 써봐야지 탄환을 다 없앤다? 아 이렇게 탄환을 다 없애네요 피 회복이 개인적으로 낫다 그럼 벽뒤에서 때릴 수 있네? 벽뒤에서 때릴 수 있네? 이렇게? 근접은 이게 좋은데? 이거 음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음식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컷! 뭐야? 쿠키? 아 이것도 그냥 요리 재료 중 하나네? 주전자 가서 피 회복하고? 뭐야? 피 1 회복이야? 아니 피 회복 능력이 은근 좋잖아 난 당연히 풀 피 회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기 쪽으로? 컷! 카타나 나이스! 내가 원한거야 카타나를 원했어 얘는 내가 가봤나? 얘도 한번 가볼까? 상점인가? 아 상점! 지렁이! 어디 뭐 돈 없나? 세일을 안하네 세일을 반가우친구 반가우친구 나는 도라디토를 받고 물건과 상품을 팔지 아 이 돈 이름이 도라디토구나 아 부셔 아 2원밖에 안나와? 세일 안해주나? 까비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저기서 이제 원하는 무기 먹을 수 있나보다 일단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접무기 엄청 좋네 아 아 아 이 삼각형이 돈 돈 먹으러 오는 곳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보스전 갑시다 와라 연못집 개발 자 근접으로 좀 박스를 치고 근접이 이게 문제네 이런거 좋아 어어어 어 상대 이속이 빠르다 요런게 문제야 나이스 어어어 화났다 이런게 문제야 다운 b1 따악 아니 이게 아니 갑자기 백무빙하기 있기에 뭐 요런 느낌의 게임이네요 이 게임 정식 출시하면은 예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 아 근데 게임 재밌다 아 아 아니 데모 버전인데도 이렇게 재밌는데 이거 출시하면 한동안 많이 하겠는데 아으 이거 아으 이거 뭐야 아으 이거 오줌이야 뭐야 만족해? 먹을 거 줘야지 요즘은 이런 게임들에 요런 좀 힐링되는 부분 넣는게 유행인가 먹으면 아울러틀 클래스를 얻습니다 아울러틀 클래스 아울러틀 꿀크림 할 수 있는게 나뭇잎 나뭇잎 뭐으면 꿀크림 이나 향신료 샐러드 나뭇잎 하나씩 나와서 모으기 힘든데 이거는 정식 출시하고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데모 버전이라 이런거 다 부실 수 있어? 이거 못들어가? 이건 뭐지? 이것도 아직 못하네 일단 그래픽이 고퀄이다 노트가 그럼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